티아라 컴백 안 해요? 원해? 원해 한 번 얘기해봐봐 절반으로 가사요 아! 정서진 왜 컴백? 깜김이 많은데요 티아라 컴백 안 해요? 원해? 원해 한 번 얘기해봐봐 원해 한 번 가사요 하하하하 아 우리 복합도 있어 우리 오늘 만남이 그거 얘기하자 우리 곧 있으면 12주년이야 아! 7월 29일 여러분 우리 12주년에 뭐 할래요? 12살이에요 12살? 12살이야 우리 12주년 때 뭐 할까요? 어떻게 너네요 일단 적합은 엑둘을 12살이 2살이 2살이